리듬만 하고싶어! 노래하지 말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으로만 갈거에요. 오른쪽인 오른발로 하나! 그 다음에 왼발로 하나 쭈! 그 발을 갖다가 붙여! 그 다음에 다시 왼발부터 나와! 다시 원위치! 그 다음 오른발로 붙여! 그 다음에 오른발로 뒤로 보내 그 다음에 왼발을 붙여 그 다음에 또 왼발이 나가야지 오른발로 넘어져 우리가 자 그래서 왼발을 원위치 붙여 그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뒤로 붙이고 옆으로 붙이고 앞으로 붙이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서 도리도리까지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도리도리 하세요 도리도리 하세요 자 이유가 있어서 그러냐 도리도리 하세요 도리도리 하세요 자 왜 제가 도리도리 하라고 그러시냐면 하시라고 그랬냐면 이 도리도리가 아무것도 아닌 운동인데요 도리도리를 하고 나면 이 뇌파에서 나오는 뇌파장이 틀려져요 어 아주 굉장히 그거 싫어했어요 어제 아침에 라디오에서 TV에서 아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 계속 하는 거지만 아 이걸 또 강조를 해드려야겠다 그랬거든요 보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자 준비 다시 한번 이어주세요 자 오른발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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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합니다 자 1자부터 다시 자 1자부터 다시 자 스틱 말고 춥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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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내 마음도 갈고 일어나 겨날의 ыми 기즈나루 apprendre 그 한마리 남간이 사랑했던 그 사랑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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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다 일주일이여 1층에 다 일주일이여 끝까지 떠나게 됩니다 1,2,3,4,4,4,4,4,4,4,4,5 고개도 살살 전부 상 고개도 2, 3, 4, 1, 2, 1, 2, 1, 2, 1, 2, 3, 2, 1, 2, 1, 2, 3, 1, 2, 3, 11, 2, 1, 2, 1, 시작 이승을 입아 내리네 소리 없이 내리네 내월에 이름땐 가슴이 행영없이 저시는데 이승을 가adi 그 한마리 남아 입어간다기에 사랑해 나 왜 그댄까요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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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마 면 잊지요 고개 잊지마 면 잊지요 끝까지 걸 못 잊을까봐 이놈아 고생하셨습니다 앉아주시구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머리가 가벼워진거에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네네 그치야 그치 보셨죠 거미가 어 네네 맞아요 정말이에요 하이구 더워라 자